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 코치와 같이 한번 훈련해 볼 노래는 뭐죠? 뭐라고 써있나요? 테일러 스위프트. 이게 가수 이름이고요. 제목이 뭐죠? You belong with me. 어떤 느낌일까요? belong 하면 속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너는 나한테 속해 있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우리 먼저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신나는 노래니까. 신나는 노래는 다 같이 해달라고 생각하십니다.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And she'll never know your story like I do. But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cheercaptain that I'm on the bleachers. Dreaming about the day when you wake up and find it. What you're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If you could see that I'm the one who understands you. You've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me? You belong with me. You belong with me. 오케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인 것 같아요?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남자를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친구인데 뭔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나를 좀 바라봐줘.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더 많이 알고 있고 너를 더 많이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우선은 노래 같이 배워보기 전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어떤 모르는 단어가 들었는지 살펴보고 가볼까요? 오케이, 어떤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on the phone. 전어 위에 있는 거예요. 자, 통화 중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너는 너 여자친구랑 전화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 부분에 나왔어요. 넌 너 여자친구랑 전화하고 있어.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오케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우리 한번 For example, 한번 볼까요? 자, 그녀는 전화 지금 하고 있어. She's on the phone. 자, 어느 누군가가 저를 찾는 거예요. 어? 통화 중이야. 뭐였어요? On the phone. 오케이. 자, 썸머를 찾습니다. 누가. 근데 아, 썸머 지금 전화하고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해 줄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She's on the phone. Could you call back Cool back later,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Yeah, what is the next? 자, 그다음 뭐죠? Look for 입니다. 자, look for는요. 찾는 거예요. 음, 이건 어디서 나왔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여기 있네요. The watcher looking for. 뭐냐? 너가 찾았던 것들이야. 너가 찾고 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ook for가 뭐를 위해서 쳐다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찾는 거죠. 찾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직업을 찾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I'm looking for a job. 오케이, 다시 한번. 아, 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Go. I'm looking for a job. 오케이, 우리 두 번째 암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느 상점이나 어떤 스토어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이 와서 물어보죠. 아, 뭐 찾으세요?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at are you looking for? 한 번 더.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물어봐 준다네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노래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뭐야?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Upset은 화난 거죠. 그럼 아까 우리 on the phone 뭐였어요? 통화 중이야. 너는 통화 중이야, 너 여자친구랑. 근데 너 여자친구는 화난 것 같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두 줄.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뭐야? 뭐에 대해서? Something.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는 거야? 너가 얘기한 거 가지고 좀 화내고 있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omething that.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Something that. 하죠. Something that. Something 하면 우리 혀가 어디있죠? Something. 하면 살짝 뭔가 좀 떨어져 있죠? 근데 something that 하고 다시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편하게 얘기하고 싶고 내가 빨리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혀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that. something that. 여기 있는 상태에서 that.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화내고 있어. 너가 말한 거에 대해서.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불러 볼까요?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뭐요?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오케이. 여기서 그녀는 doesn't get. get은 뭐죠? 우리 막 얻다. 막 이거죠. 근데 아, 나 알겠다. 이럴 때 우리 무슨 말 써요? I got it.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get. 여기서는 이해를 하는 뜻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이해를 못해요. 너의 유머. Your humor like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그녀는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걔는 이해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나랑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듣고 불러 볼까요?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get your가 아니라 들어봐요. She doesn't get your... 뭐야? Get your...로 들리죠. Get your가 아니라 Get your... 오케이.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뭐야?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오케이. 나는 지금 방에 있어요. I'm in the room. typical 하면 되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항상 똑같은 화요일 밤이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이거 조금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I'm listening. 난 듣고 있어. 어떤 뮤직을 듣고 있어? kind of music.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kind of music이라고 안 하죠? kind of, kind of music. 오케이. 어 로 가는 거죠. 그래서 kind of를요. 그냥 kind 쓰고 a, kind of, kind of 이렇게 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음악을 듣고 있어. 어떤 종류냐면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she doesn't like. 그녀가 좋아하지 않은 그런 음악 내가 듣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노래 불렀고요.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해볼까요? 그렇죠.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ll never know your story like I do But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 오케이. 우리 동작이 함께 나왔죠. But she wears short skirts. 걔는 짧은 치마 입고요. 나는 티셔츠 요거 티 조카리 한 장만 입어.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you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ers. 오케이. 다시 한번. 조금 높아지고 조금 빨라져요. 다시 한번. cheer captain이에요. 우리 cheer leader의 단장을 얘기하는 거야. cheer captain. cheer captain은 cheer captain이고요. I'm on the bleachers. bleachers은 우리 관중석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냥 관객석에 앉아있는 거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ers. 오케이. 여기도 I'm on the 이렇게 안 해요. 들어볼까요?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ers. I'm on the bleachers. 이러죠.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이렇게 손을 내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꿈꿔왔어요. 그날들을. dreaming about the day. dreaming about the day. 뭐야? dreaming about the day. 꿈꿔왔어요. 언제를 꿈꿔왔냐면 너가 정신 차리고 찾을 그날을. 너가 정신 차리고 찾을 날을 꿈꿔왔어요. 뭘 찾을 날? 뭐야? That watcher 까지 붙어요. That what you were가 아니라 that watcher. That watcher. 너가 찾아왔던 것을 찾을 그날을 꿈꿔왔다는 거예요.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뭐야?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네가 찾아왔던 것들이 계속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찾을 때. 그때를 기다려왔어.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야? dream about the day. when you'll wake up and find that watcher. 네가 찾아왔던 것들 여기 계속 있었다고.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뭐야?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볼까요? if you could see I'm the one who understand you. 뭐야? if you could see 여기서는 보는 게 아니라요. 만약 네가 안다면 네가 안다면 네가 안다면을 얘기하는 거야. if you could see I'm the one who understand you. 뭐야? if you could see that I'm the one who understand you. 만약에 네가 안다면 I'm the one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걸 어떤 한 사람이에요? 너를 이해하는 한 사람. if you could see I got it 또 있었죠. 그럼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I see 이것도 있죠. 그래서 see도 알다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너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쭉 여기 있었다는 거.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보겠어요?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계속 있었다는 걸 왜 모르니? you belong with me you belong with me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let's move on the next course. 자 what is the next step? 자 프로농세이션 트레이닝을 할 차량입니다. 우리는 한번 두 가지 단어를 만나볼 텐데요. 자 짧은 그리고 티셔츠 할 때 셔트죠. 자 우리 발음을 음소 단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 숏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된 게 쉿 발음이겠죠. 자 무상음입니다. 그냥 바람 바람 소리만 나오면 쉿 자 이렇게 씨 거꾸로 된 건 어떤 음이에요? 숏트 한다고 해서 입을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오 소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요. 살짝 그냥 벌려주시고 오와 어의 중간에 음을 내주면 돼요. 셔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얼 이겠죠. 배에 힘을 주시고 얼 그 다음에 티는요. 무성음 바람 소리 트 내주면 되겠죠. 그럼 하나하나 각각 내볼까요? 쉿 어 어 트 다시 한번 쇼 쇼 쇼 쇼 쇼 쇼 오케이 살살 이어볼까요? 쇼 쇼 쇼 다시 한번 더 쇼 쇼 쇼 좋아요. 우리 바람 소리가 조금만 더 많이 나오면 무성음이 되게 뭔가 좀 잘 들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셔트입니다. 그래서 삼자 된 거는 어 발음이에요. 그냥 어 우리 어 알았어. 어 그때 어 그 어 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거는 쉿 삼은요 어 그리고 얼 그리고 티는 츠 해주면 되겠죠. 자 티 할 때 어가 붙었다가 떨어져는 거예요. 그냥 츠 츠 츠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음소 단위별로 해볼까요? 쉿 어얼트 한 번 더 쉿 어얼트 이어서 해볼까요? 셔트 다시 한 번 더 셔트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위의 단어는 어떻게 됐어요? 셔 셔 셔 셔 오케이 우리 음소는요? 셔 셔 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티를 해볼게요. 시티는 청크 트레이닝입니다. 이 청크별로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래 불렀을 때 이거 조금 빠르고 같이 불러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어디가 들어가면 될까요?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이렇게 네 번 들어가요.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그래서 우리 기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listening 할 때는 앗을 해주면 되고요. kind 할 때도 앗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music 할 때는 음 음 발상을 해주면 돼요. 우리 M 사운드는요? 음으로 나오니까요. music she doesn't like 할 때도 앗 기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앗 앗 앗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작할 때 우리 기합을 네 번 넣어보고요. 앗 앗 음 앗 시 되겠죠. 네 번 넣어보고 같이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Are we ready? 오케이 고 앗 앗 음 앗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우리 노래 부르듯이 해봤다면 이번에 다시 한 번 기합 네 번 넣고요. 말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고 앗 앗 음 앗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 자 강세 들어간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이번엔 기합 없이 해볼게요. 고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오케이 퍼펙트 잘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아까 동작 배웠던 거랑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케이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cause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cause she'll never know your story like I do but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cheercaptain that I'm on the bleachers screaming about the thing when you wake up and find it what you're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if you could see her I'm the one who understands you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me you belong with me you belong with me alright guys 자 우리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요 그 다음부터 살펴보고 BT, CITY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노래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죠 자 그 다음부터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You belong with me 이거는 여기까지 훈련해보겠습니다 ok see you next time bye bye